뒤도세요. 안녕하세요. 기호쌤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새로운 직원분이 왔는데 사실 온지는 좀 됐으나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유능하고 굉장히 굉장한 직원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오늘 카메라를 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 한 번만 I am not to 문이 아닙니다. 제 영상에 몇 번 출연한 적이 있는데 ASMR 사실 저희 회사에서 같이 일을 도와주고 있는 친구였는데 오늘 회사에 소개 영상을 찍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맡고 있는 일들이 뭐죠? 마케팅에 맡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이하님 저희 회사에서 뭐 맡고 있죠? 춤을 맡고 있죠. 아 춤을 맡고 있죠. 사무실에 강아지 라틴댄스 선생님 점심 담당 구름표 살인마 이거 뭐가 있죠? 유행화 제조기 프리스타일 랩 그런 겁니다. 그런 거죠. 그거거든. 이럴까요? 진짜로 오늘 이하님이 언에이지 마케팅을 해주고 있는데 실제로 이하님이 저희 회사 들어오고 나서 매출이 많이 상승했고 다재다능한 것들이 많아서 제가 우리 직원 자랑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이하님이 음악도 하시는데 들려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은 아 여긴 담에 와야 되는데 그쵸? 그쵸. 여기는 기우쌤이 만들어준 전만의 작업 공간입니다. 요즘 작업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은 쉬고 있었어요. 너무 바빠서 하지만 기대도 좋다고 여기 쌤에는 문경탁은 뭔가요? 아 모르겠어요. 이거 이름이 잘못 들어져 있어가지고 주면 되셨나요? 하나만 드려드릴게요. 혹시 이거 작곡도 하시나요? 그쵸. 내가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채널송. 아 정말 지금 만들어주십니까? 그쵸. 공짜로? 그쵸? 공짜로요. 아 그 형도 쨍이야. 이것도 제 친구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접니다. 전 원래 헌니콘 밍밍 원하는 것들이 비컹 레비 비스립 재론레비고 이젠 우리맨으로 그래 퍼내로 헌니콘 넥 빨리 좀 해주시네요. 우삼 그리고 뽀키 속도 불렀니까? 저 본보니 희 나중에 저도 여기 녹음해도 되나요? 아 기우 선생님의 노래 콘텐츠 기대해주세요 그냥 작달나는데 또 아 멜론차트 우리가 1등 이런 겁니다 제가 또 보여주고 싶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 진짜로 흐흐흐흐흐흐 오우 아 아 아... 돼 버렸어. 오늘 많이 받니? 오 오 멋인데? 오 엔딩네. 여러분 이거 나중에 보시면 보시는 건 괜찮은데 다 보시고 신고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영상이 내려가게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눌러야겠다. 오늘 중요하게 할 일이 남았잖아. 혼자 한번 맛볼까요? 중요한 게 뭐죠? 뭐 먹을 거였지? 현준님! 연준님! 지금 뭐 드시고 싶죠? 볶음밥? 못 들어오는 걸로 할게요. 현준님 뭐 드시고 싶죠? 뱃떡이구나. 로제떡볶이로. 아직 한 번도 못 먹었어. 저는 단백질 먹어야 돼. 단백질 드신답니다! 우와! 좋다! 나 안 먹어. 이번 3월 마케팅 플랜 어떻게 되는지 들어볼까요? 정리 좀 해볼게요. 준비 안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아 지금 이렇게 이렇게 들어왔고만 아 찍고 계셨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쳐지는 거 같은데 저 때가 참... 아 이거 화면 보여줘야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코딘 모르잖아요. 이거 이렇게는 열심히 해 보인다 있어. 기아님 저희가 만드는 패션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럼 혹시 어페어라고 들어보셨는지 어페어?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엄청 핫하던데? 아쉬운구나. 알죠. 어페어가 이제 이런 가박 이게 백패이거든요. 아 이거 탔다. 이거 아무나 안 보여주는 건데 귀여워. 굳어 하나 더 안 보일 수 없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어페어가 이렇게 있는데 이 슬리쉬로 보이잖아요? 오 오페어! 어때요? 귀여워. 저희가 가방도 있고, 모자도 있습니다. 굉장히 힙하고, 굉장히 깔끔한 제품들이 많으니까 들어와서 봐주십시오. 저희 이하님이 전체적인 브랜딩하고 디렉터를 하고 있고, 저는 그냥 도와주는 정도 패션 브랜드를 하고 있어요. 런칭하는 지 한 달 안 됐지? 예전에 제가 비바투디오하고 가방 콜라보를 해서 이런 가방을 만들고 싶어요 해서 만들었었는데, 그때 반응도 너무 좋았고, 일단 제가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혼자서 그걸 만들 수는 없어서 이하님도 예전에 패션 쪽에서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 아주 다진다진한 직원이 뭐, 침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유, 뭐 노래만 치면은. 저작권 때문에 노래를 쓸 수가 없어서. 또 왔니? 라틴을 알려줄게요. 라틴밖에 못 치시는 거 아니에요? 파핀, 파핀. 파핀 보여줘. 일단 이거 보여줘. 여기를 이렇게 탁, 탁 한 건가. 탁. 여기 팔을 이렇게 탁, 탁 한 건가.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아니, 재아랑 나는 차이겠다. 재아랑 차이가 망해. 형님 일어나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아, 저는 엄청 달하죠. 파. 파. 오, 파. 오, 됐어. 아, 저희 사무실에서 또 맡고 있는 역할이 또 있어요. DJ이요? 샌드웨어. 아, 샌드웨어, 맞아. 이하님 타격감이 좋아가지고. 그래도 행복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다 이하님 놀리는 재미로 다닌다고. 저는 그래도 같이 밥 먹어줘서 좋아요. 그래서 버티는 거야. 여러분 머리가 많이 길렀죠? 다시 잘라야겠어요. 기르기로 했어요. 다시 잘라야죠. 아, 근데. 섹시했는데. 그래요? 멋있는 표정 한 번만. 이번 영상 재미없으면 표현주자분들이 잘 살려주겠죠. 부탁드립니다. 이건 삼각대라고. 우와, 짝이다. 이연님 혹시 옛날에 멸장 출신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아니. 우리? 뭐 하시죠? 콩나물 무침이랑 신고치 맞혔습니다. 으악. 연주 님은 뭐 먹었어요, 어제? 저도 요리해서. 오우! 주목하 numéro 생일이야. 왜! 뭐야! 오우! 어머. 미역캐. 미역캐지야. 우리 다음 생일 누구죠? 지지. 언제죠? 월. 나 4월달에 퇴사를 해갖고. 5월 몇일? 5월 10일. 그날 우리 휴무가. 어제 비 엄청 오더니 오늘 날씨 엄청 좋네. 한강으로 외근 나가자고요? 저희 어페어 제품들. 백팩. 이렇게 큰일 들어가고. 저희가 백팩 두 개, 메신저 백 두 개. 쿨링백 하나, 미니백 하나. 그리고 모자 하나. 이렇게 했습니다. 모자가. 오, 뭐, 뭐, 뭐. 형, 형, 형. That's fucking true, 맨. 내가 어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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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형, 형. 저희 그냥 모자 살짝 보여줄까요? 아, 이거 비밀인데 그냥 우리들끼리만. 아, 이거 자주 그럴 텐데, 그럼 사이트에. 우리들끼리만. 우리들끼리만. 제앱이니까 우리들끼리만. 창구에 놨다고. 우리들까지 한 번 더. 네? 아, 힙합이네. 사이트 한 번 써봐주실래요? 여기 스테시 보이나요? 오, 오, 좋아, 좋아. 오. 스팸이지, 이게? 아, 우리 이거 유튜버 키텝도 이거. 이것도 잘나가는데. 이거는 가을에. 딱 해갖고 이렇게 딱 한 번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뭐예요? 어, 키텝. 어차피 무지 아는구나. 창규. 빨리 밥을 시킵시다. 제가 굉장히 오붓하게 먹네요. 그래서 제가 한 앵그레 돌아오려고. 가까이 볼게요. 응. 사실 진짜 신입사원은 연준님인데. 진짜? 연준이 입사한 지 얼마였죠? 2주? 직업 만족도가 어떠십니까? 2만원. 카메라에서 시킨다고요? 재미지만. 아니요, 카페 레이어 프로젝트. 재미지만. 맨날. 아, 국이 엎드린 것 같은데. 네. 아, 찜짓 때문에. 갔어? 응. 애매한 선물. 지금 시간이 돼서 저는 또 미용실로 출근을 해서 또 손님을 가야돼서. 주희야 지한 복이오가? 나 갈 때 다들 아쉬워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 완전 아쉽죠. 아, 진짜로. 아, 가면 어떡해. 저 한 사람 빙이 얼른. 정식집은 어쩔 수 없지. 감사합니다. 아, 우선은 일을 하러 가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제 유튜브 많이 출연해 주실 거 아닌가요? 네. 주두면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미용실로 출근을 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시고, 아프지 말고, 가위 조심하고, 칼 조심하고, 날카로운 거 조심하고, 밥 잘 챙겨 먹고, 어? 마스크 꼭 쓰고, 손 잘 씻고, 어? 끝나면 바로바로 집이 들어오고, 차 조심하고, 눈 오니까, 우산 챙겨 가고, 엥? 너무, 너무 밝으니까, 양산 쓰고 가고. 아이고, 아이고. 생각만 들어. 붙는 거 같은데. 맞아요? 피싸. 피싸.